트럼프 암살 시도 저는 오늘 트럼프 암살 시도와 성경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이 시대에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미국 대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네 굉장히 잘 알고 계시네요 네 모르시는 줄 알았더니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이제 해리스랑 트럼프가 이렇게 대통령 후보로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막상 막하라고 언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여러분은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해리스 네 트럼프는 없습니까? 해리스를 좋아하시네요 그런데 미국 대선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이죠? 사실 저는 별로 아니 뭐 한국 대선도 아니고 저는 사실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정치는 우리가 원하는 그 이상 국가를 만들 수가 없어요 한계가 분명하고요 이 사람의 그 이기적인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국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금을 전하는 게 우선이죠 그래서 이제 보금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선도 아니고 미국 대선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제가 뭐 자주 이야기를 드리는데 뭐 거의 매번 드리나요? 성경에 이 미국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언제 예언이 어디에 예언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13장 우리가 이제 지금 당면한 문제죠 짐승의 표활란에 대해 예언한 그 13장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네 이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을 깊이 이렇게 생각해보면 해볼수록 너무너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또 이게 정말 그렇게 될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그런 예언이에요 기독교 국가로 시작한 미국이 사탄의 일을 사탄의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한다고 하니까 마지막 때 미국이 어떻게 지금 보면 굉장히 정의로운 국가 같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이렇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한 그런 예언입니다 사실 15년 전만 해도 이건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구체적인 시나리오들이 지금 많이 세워졌고 굉장히 이 예언이 성취될 것들이 임박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대선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미국 대선 이슈 중에 여러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있습니까 제가 제목에 써서 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제목에 안 썼어도 기억에 남는 사건 아닙니까 이런 사건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정말 언제 있었나 레이건 대통령, 링컨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이렇게 암살됐지만 굉장히 드문 일인데 트럼프도 사실 죽을 뻔했죠 그래서 이게 영상에 잡혔는데 트럼프의 귀를 스치고 지나가는 총탄의 총알의 흔적이 영상에 이렇게 캡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격범이 왼쪽에서 이렇게 트럼프가 유세하는 선거 연설하는 곳을 이렇게 저격을 했고 비밀경호원 저격수가 바로 저격범을 사살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저격범이 누구냐 스무 살밖에 안 됐어요 토마스 매튜 크룩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동급생들의 인터뷰를 보면 언제나 슬퍼 보이고 조용했으며 점심을 혼자 먹고 매일 괴롭힘을 당했다 좀 왕따 같은 느낌이죠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범죄 저지른 행적이 없고 정신건강 문제 징후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를 암살을 했다는 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왕따였던 사람이 이렇게 화나면 한꺼번에 굉장히 무서운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관한 음모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그런 것까지 다 다루기에는 시간도 없고 저도 바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은 넘어가고 이 저격범이 이렇게 됐는데 결국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트럼프는 죽지는 않았지만 이 사진, 영혼같이 됐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 트럼프는 정말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하면서 트럼프를 지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상징적인 사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트럼프 암살 시도 4개월 전에 업로드된 유튜브 영상인데 이 사람이 브랜든 목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예언을 해요 그런데 무슨 예언을 하냐? 성경이 그 예언을 풀이를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본 개시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환상을 그런데 어떤 환상을 봤냐면 자기는 트럼프가 올라가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의 목숨을 노리는 시도를 보았죠 그리고 총알이 그의 귀를 향해 날아갔는데 그의 머리와 너무 가까워서 고막이 터질 정도였죠 그리고 트럼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4개월 전에 올라온 영상이고 지금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7개월 전이라고 나와 있죠 안 나와 있네 아무튼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캡처한 부분 잘랐는데 7개월 전이라고 이건 제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암살 시도 4개월 전에 올라온 영상에 이 사람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암살 시도를 마치 본 것처럼 실제로 본 것처럼 이야기한 것과 같아서 이 영상이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 200만 이상 조회가 되었고 각종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예언들 관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다행이네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것만 예언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좀 더 그런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는 트럼프가 그 암살 시도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완전히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 이것까지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트럼프는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이고 완전 예언까지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를 찍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 말을 믿는 사람이라면 트럼프를 찍어야겠죠 그래서 이 브랜든 목사가 또 다른 예언도 했는데 트럼프에게 큰 시련이 찾아와서 법을 통해서 고소를 하는 것 때문에 힘든데 가을에 접어들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그랬는데 가을은 뭐가 있죠? 대선이 있고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면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엄청난 경제 붕괴가 찾아온답니다 그래서 대공황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이것까지 맞추면 약간 이 사람 진짜 신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경제가 다시 대부분이 오게 될 것이고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강력한 지진이 나서 1800명 이상이 죽게 되고 기록적인 폭염과 역사상 가장 강한 토네이도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좀 그렇다고 하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예언이 굉장히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사탄은 미래를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사탄은 미래를 못 봐요 미래를 못 보는데 뭘 할 수 있죠? 예측은 할 수 있겠죠 예측은 우리도 하니까 그런데 예측 말고 이미 자기의 그런 시나리오들을 다 계획해놓고 그걸 미리 말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굉장히 머리가 좋기 때문에 치밀하게 어떻게 사람들을 기만하고 미혹해야 될지를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해놨고 이렇게 자기의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예언이라고 하면서 알려주면서 사람들에게 좀 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기만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가 암살 시도 이후에 무엇을 했냐면 공화당 후보 수락 연설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암살 시도한 것에 대해서 대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자리에 설 줄 예상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환호를 해요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앞에 선 것은 바로 신의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총 덕분입니다 지난 며칠간 언론 보도를 접했고 하나님의 가우 덕분에 제가 목숨을 구했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자리에 설 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 에스와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살려주신 것처럼 트럼프도 살려주셨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트럼프 될 것 같습니까? 대통령 될 것 같습니까? 네 저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고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우리한테는? 경제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지난 2월에 설교할 때 말씀드린 프로젝트 2025가 공화당에서 준비가 되고 있고 그 프로젝트 2025에는 공화당에서 원하는 그런 법안들을 다 뜯어 고칠 것을 다 계획을 해놨어요 그중에 안식일과 관련된 법도 있고 안식일이 일요일과 관련돼 있죠 이게 결국은 짐승의 표와 관련된 환란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일들이 정말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트럼프가 서서 말하고 있는데 어디에 서 있는지 아십니까? 네 여기 서던 볼더라고 돼 있는데 멕시코와 미국 사이의 경계선이 있죠 거기 멕시코와 미국 사이의 경계선에 트럼프는 뭘 세웠는지 아십니까? 엄청난 장벽을 세웠어요 왜 세웠냐? 이민자들을 막으려고 불법 이민자들을 그래서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들을 다 추방시키고 완전히 철저하게 막아서 미국을 불법 이민자들로부터 보호하겠다 이걸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대선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트럼프 쪽에서 내보낸 광고에는 카멜라 해리스를 비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경에 가본 적 없으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예스 올노 두 가지로 답변해야 되죠? 그런데 노라고 답변하면 곤란하니까 헤리스는 뭐라고 합니까? 유럽에도 가본 적 없다고 그러니까 국경도 안 가봤다는 말인데 곤란하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카멜라 해리스는 불법 체류자에게 혜택을 주길 원한다 이러면서 카멜라 해리스를 뽑으면 불법 이민자들의 천국이 될 것이다 미국이 그러니까 카멜라 뽑지 말고 트럼프를 뽑아달라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불법 이민자들 난민들 문제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영국이에요 영국의 사우스포트라는 곳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있는데 뭘 하고 있냐 폭력 시위를 하고 있어요 돌을 막 던지면서 어디에 돌을 던지냐면 이슬람 사원에다 돌을 던지고 있어요 왜 이슬람 사원에 돌을 던지냐 이 세 명의 여자 어린이들이 댄스 교실에서 수업을 받다가 어떤 17세 남성에게 살해를 당하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17세 소년을 기소를 했는데 이 17세 소년이 신혼 미상이에요 누군지 몰라 안 밝혀져요 미성년자라서 그런지 밝히지 않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17세 알리 알 샤카디다 이러면서 보트를 타고 영국에 온 망명신청자다 이게 진짜가 아니라 가짜뉴스예요 그런데 이게 영국 전역에 퍼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니까 이슬람 난민이 우리 불쌍한 여자아이 세 명을 죽였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분노해가지고 영국 전역에서 폭력 시위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불법 이민자들을 쫓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7월에 굉장히 큰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데 백인이면 어떻게 해요? 통과 그냥 보내줘요 백인이면 그런데 유색인종은 차를 타고 가다가 멈춰 세운 다음에 이 차를 다 부숴버려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백인이 아니면 운전하면 굉장히 큰일 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무슬림 상점에 무슬림들이 운영하는 그런 상점은 전부 다 방화, 약탈 이렇게 해가지고 이슬람에 대한 분노가 영국 전역에 번졌습니다 그런데 영국만 그런 게 아니라 독일에는 시리아 난민이 흉기 테러를 해가지고 11명이 죽었어요 여기는 가짜뉴스가 아니라 진짜 시리아 출신의 난민이 11명을 칼로 그렇게 해쳤죠 그래서 독일 법무장관은 최대한 빨리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 그런 부분들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흉기 난동 때문에 난민들 받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안 그래도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이제는 더 이상 이걸 참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민자들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민자들을 받지 않는다고 약속한 극우정당에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독일에서 극우정당이 승리한 거는 언제 이후로 처음이에요? 히틀러 나치당 이후로 처음이에요 히틀러 때문에 극우정당은 절대 안 뽑았어요 독일에서는 그런데 이민자들 때문에 극우정당을 선출했죠 그래서 독일 대한당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집권하면 국경은 폐쇄되고 통제될 것입니다 이제 난민들 받는 건 한계에 이르렁 거예요 독일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어디도 마찬가지입니까? 독일은 난민 추방하고 국경 통제를 강화한다고 했죠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프랑스, 이탈리아 다 그렇습니다 다 지금 극우정당이 득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이슬람과 서방 기독교 세력의 갈등과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슬람 세력과 서방 세력의 가장 격렬하게 충돌되는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동 지역이죠 그래서 지금 베이루트를 엿새 만에 또 공습했다고 하는데 22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베이루트는 레바논의 수도죠 그래서 이렇게 민간 지역도 이렇게 폭격을 해요 이스라엘이 왜 민간 지역을 폭격하냐 그 민간 지역 지하시설에 헤즈볼라 전략 무기가 있기 때문에 폭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무차별적으로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1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와 굉장히 친한 사람이 누굽니까? 트럼프죠 그래서 트럼프는 네타냐후가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을 굉장히 지지를 하면서 연대를 표명했는데요 문제는 뭡니까? 네타냐후가 지금 레바논까지 공격하고 끝이면 좋은데 다음 타깃은 어디죠? 이란이라고 합니다 이란 이스라엘이랑 이란이 전쟁을 하면 이거는 그냥 이스라엘과 이란만의 전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이 갈라져서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정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세계대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래서 전문가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랍권의 반이스라엘 정선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 전선이 중동 전체로 확대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 전체에 그리고 세계 전쟁이 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군이 최근에 헤즈볼라 지하터널을 공개했는데 유엔군을 공격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유엔군을 왜 공격했냐 유엔군 근처에 헤즈볼라 지하터널이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터널에서 발견된 무기가 이란과 러시아제 그리고 북한에서 온 것 여기서 다 나오죠? 헤즈볼라랑 연결된 국가들이 이란, 러시아, 북한 그리고 또 중국이 있죠 그래서 헤즈볼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폭드론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또 이스라엘 군인이 4명이 사망하는 일이 최근에 있었는데 그래서 어디가 이스라엘의 어느 국가가 또 파견을 했습니까? 딱 보면 미군이죠 미군 이스라엘은 미군이 파견을 해서 전쟁이 계속 참전 국가가 늘어나고 전쟁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나라 일 같지만 최근에는 김정은이 한국의 굉장히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에도 파병을 했다고 그러고 왜 그렇게 할까요? 전문가들은 당장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러시아에 파병해서 실전 연습도 하고 한국도 도발도 하고 그 다음에 김정은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6.25 전쟁 이후로 전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가자지구나 그런 사람들도 전쟁이 날 줄 몰랐겠죠 그런데 지금은 전쟁으로 굉장히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좀 위험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3대 세계대전을 일루미나티가 계획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슬람권 지도자들과 시온주의자들 사이에 생성하는 분기를 기회로 3차 세계대전을 조성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를 파괴하고 물질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파탄되는 수준까지 싸우도록 하겠다 3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루시퍼 교리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1871년에 계획한 대로 지금 진행되는 것 같아서 살짝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이 말한 걸 믿지는 않아요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제가 믿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눈앞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더 이렇게 생각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미움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받아본 적 있으시죠? 그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죠? 한 사람한테 미움받아도 힘든데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면 어떤 느낌일까? 죽고 싶겠죠? 죽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죽이도록 환란에 넘겨준다고 했는데 아무리 강심장인 사람들도 이렇게 미움을 받을 때 과연 정상적으로 사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역사상 정말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 미움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세파와 사두개파가 나눠져서 싸웠는데 언제는 연합했어요? 예수님을 공격할 때는 연합했어요 그래서 바라바가 진짜 1급 살인범이라고 굉장히 나쁜 죄수인데 오히려 예수님보다는 그 죄수를 놓아주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을 미워했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래서 십자가형에 당하게 됐는데 십자가를 치게 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그 죄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셨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임금 사탄이 와서 어떻게든 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 안에는 뭐가 없어요? 사탄과 관계할 게 없어요 그 안에 남겨진 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때 이런 경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사탄이 관여할 수 있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 1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욕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노아, 다니엘, 욕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한 믿음의 선조들이죠 그러나 그분들일지라도 이 환란의 때에는 자녀도 건지지 못한다고 했어요 자신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질 수 있는 그런 환란이 이제 곧 올 것을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무슨 경험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엄청난 돈은 아닐지라도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자신의 자녀의 성공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건물이나 땅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 또 내가 정말 바라던 어떤 이성과 이렇게 짝이 될 수 있는 기회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의 세상적인 그런 기대와 소망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소중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경험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과 같이 의로운 경험을 하는 것 그것과 여러분이 지금 세상적으로 가장 소중한 것과 바꿀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떤 실패와 어려움을 겪게 될지라도 우리가 지금 꼭 얻어야 하는 그 의로워지는 경험을 먼저 해야 될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성경의 그 예언들이 성취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의의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과감히 포기하고 그 중요한 그 경험을 다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끝까지 하나님의 증인들로 다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금까지 저희를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세상에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잃거나 실패하게 될 때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께 더욱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경험 의의를 이루고 죄를 온전히 회개하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가오는 그 환란의 때 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